N.O.O.O Q. A.L.O Q. A.L.O 이제 또... 그 뭐냐... 활동이가 끝났으니까 N.O.O.O Q. A.L.O Q. A.L.O 잠깐만, 저 앵이 찍어요, 저 앵이 찍어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지? 뭐지? 형, 깔창 몇 센치 깔았어요? 좀 깔았어요 저 하나도 안 깔았는데 형 깔으면 어떡해요, 혼자서 아, 진짜? 아, 진짜? 선우, 깔창 좀 빼주세요 아니, 다 깔았다 그래가지고 깐 거예요 선우 형이랑 1cm도 차이 안 나는데 팬분들 지금 한 3cm 차이 되는 줄 알아요 나랑, 지금 나랑 키가 비슷해 사기도 장도 꽂혀야지, 이거 나랑 키가 비슷하게 말인데, 이거? 무슨 검사 회장, 강동원님도 아니고 검사 회장, 강동원님이겠지 강동원님 여기 계시잖아요 강동원님 여기 계시잖아요 용산구 강동원 근데 저희 시작한 거예요? 오랜만이다 자, 여러분,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민이 형, 시련 에너클락 출근근을 보내세요 1박 2일 1년 많이 타세요 와, 오래됐다 거의 반년 만인데, 어떠세요? 안 돼, 활동이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네 잘 마무리하고 이제 에너클락을 잘 찍을 준비가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제이 씨, 방금까지 잘 자고 있었잖아요 하하하하 여기 어디예요? 진짜 아직까지 꿈난 것 같아 소감이 어떠시냐고 정원 씨가 물어봤어요 소감? 저요, 아주 소감이 어떠시냐고 아... 그렇게 많이 지은 소감? 아... 그러니까 이렇게 5개월 만에 에너클락을 하는데 오랜만에 찍었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 어떠세요? 조금만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조금만 들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아, 하하하 안 보여요 얼굴이 안 보여 이 제이 형이 이거 그거예요, 약간 아니, 제이는 이렇게 많아서 맨날 보면 여기 끝까지 갈걸 진짜 여기까지 가겠어 많은 사람이 얼굴을 봐야죠 소감, 그래서 소감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면 저번 촬영이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로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재밌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신분이 역대 세대 분노들 아 또... 진짜 역대... 역대 교무였네 아, 그래서 다 많이 오기도 하고 다 크록스 신고 오셨나? 아, 맞네 아, 맞으셨나? 다들 각오하고 오셨는데 아이고야 아, 그래서 캠코더 신가? 아, 지뤘, 뛰어다... 아, 그렇네 일부러 초서욕하러 오셨는데 네! 렛츠고! 지금 이 비주얼만 봐도 갑작스럽게 결성된 게 너무 튀어나오는 폰트가 딱 아 이거 방금 프린트하신 것 같은데 따뜻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대책회의여서 더 급한 게 잘 어울려요 맞아요 여기서 회의에서 나온 결과대로 이 시간이 기탈 거란 말이죠 저 일단 먹고 싶은 거 먹을까요? 일단 배달 음식부터 먹을까요? 근데 그런 거 돼요? 네 저 배민 열게요 그리고 뭐 디저트 같은 거 좋아요 디저트나 먹으면서 해볼까요? 금강산도 식구경 금강산 가봤어요? 아니 금이 많아서 금강산이에요 진짜요? 아니요 아니야 틸보산은 왜 틸보산인 줄 알아요? 왜? 일곱 개 맞아 보석? 보물 내가 봤을 때 학교에서 보통 일곱 개 보물이라면 막 우정 막 결실 막 이런 걸로 이제 채운다 그런가? 아 진짜 이건 보물이에요 진짜 근데 실버 산 얘기가 왜 나왔어? 거기 살았대요 아 아 그럼 저는 화봉초 저를 SPLC 다 됐어요 SPLC? SPLC가 어디야? SPLC? SPLC? 내가 맞춰볼게요 네 내가 맞춰볼게요 SPLC? 섹시 파일럿 섹시 파일럿 섹시 파일럿 레이지 어 섹시 파일럿 캣 섹시 파일럿 레이지 캣 그럼 마지막은 콜리지에요 콜리지? SPLC C 스카이 파일럿 스카이 파일럿 레이딩 갈다 레이딩 갈다 콜리지 오 맞았어 맞았지 아니 레이딩 갈아가서 할 줄 알았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그럼 혹시 여태까지 뭐 했는지 여기 리스트 해 주시면 안 돼? 실력 제스트 여태까지 했던 거 아카데미가 웜쇼핑이 뭐지? 1회가 웜쇼핑이죠 1회가 아카데미라고 해서 1회가 있었잖아요 아 그거 맞아봐 학교 시험 봤던 거 그게 1회에요? 뭐 그게 최근 같지? 뭔가 나도 저기 최근 같지 두대 때가 두대 때인데 1년 전인가? 1년이나 됐어요? 이야 많이도 했다 우와 고래 오마이갓 고래 진짜 안 돼요 고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고래 얘기하면 안 돼요 오 두대 형 와 대컨더 그거 성은이가 너무 좋아 아직도 많이 나와 짐질방도 했었나 짐질방도 했었나 짐질방도 했었나 연구소 여기서 했던 거네 아 e스포츠 아 벌링 아 벌링 다시 가고 싶다 아 진짜 많이 했다 우리 진짜 안 해본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안 해본 게 뭐가 있지 진짜 없는 거 같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낚시를 제대로 가야 돼요 쏘가리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아 안 돼 안 돼 인정 인정 막상 아니면 오랜만에 사옥에서 그거 할래요? 뭐? 어머머스 지금 느끼하고 그거에 한배 차 있어 어머머스 아무도 안 믿었어 지금 거의 어머머스의 지방령이야 어머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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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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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지 마세요 너 어떻게 알아? 몇 번째는 이거 아니면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 안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매년 해야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약간 제작비가 어떻게 돼요? 제가 이거 말해봐요 선물을 엄청 많이 사는 거야 한국에 애기들한테 다 낳아주는 거예요 한국 애기들 어때요? 한국 애기들 어때요? 3단 1명인 줄 알아요 아니면 동네에 애기 그거 어때요? 학교로 가서 오 좋다 괜찮다 미래 엔진에게 선물 주면서 괜찮은데 진짜 진짜 괜찮다 굳이 학교 아니어도 그냥 크리스마스 실험카메라 실험카메라 크리스마스 당일은 안 되더라도 몇 주 전에 다 산타 복장 같은 거 하고 얼굴 다 가리고 귀찮아가는 사람들 선물 주면서 일곱 명이서 그냥 나눠 산타가 일곱 명이요 내가 했던 여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 거 비슷하고 근데 산타가 한 명이어야 돼 그래서 나머지는 루돌프나 썰매로 변신해가지고 썰매면 썰매면 없더래서 안 해 야 너가 스키 많이 샀으니까 너가 썰매면 돼 여기다가 스키 날 살고 성훈이가 그럼 날 하고 여섯 명이 샀으면 제가 날 하면 허리 뽀수기는 어 뭐야? 뭔가 시작됐다 뭔가 시작됐다 아 좋아요 저기다 적어오면 되나 봐 야 스키 좋다 따라해야지 나도 스키 재밌을 것 같아 아니 뭐 이런 것도 괜찮은데 수상 스키 이런 거 수상한 스키 수상한 스키 수상한 스키 금번없는데 어? 승마 이런 건 돼요? 승마 낙마하면 어떻게 요일까? 저 끝나 그럼 저 끝나 근데 이게 제작비가 좀 중요한데 오오 멋있다 믿음직해 너 진짜 막 켜 tre 그러면 어 그러면 페이커 만나기 페이커 한국에는 섭외하기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항상 젤 어려울 것 같은데요 페이커 만나서 강의 듣고 N.I.P. 수영 대회 그런 건 진짜 안 돼 나 수영 못 해 나 수영 진짜 못 해 그러니까 배우고 시작하는 거잖아 수영 한 번쯤 배워야 돼 야 근데 너 수영 보고 감당할 수 있어 수영 보고 야 너 이거 진짜 감당할 수 있어? 아이돌은 그런 거 생각해야 돼 와 저거 있어 수영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다 수영은 얼마나 동그랗게 야 나 진짜 아니 그런 거 괜찮더라 의자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서 수영장에 빠지는 아 아 금지역 게임 아 다들 뭐 적었나요? 다 적었죠 한 번 얘기해 볼까요? 성우 씨부터 그거 해 주시죠 짜잔 짜잔 좋은데? 놀이공원 그치 괜찮지 놀이공원을 통째로 빌릴 수 있어요? 오 제작비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그럴 수 있지만 민트초코 싫어요 저는 민트초코 챌린지를 해서 싫어요 너무 싫어요 진짜 싫어요 저거 하면서 춤은 안 합니다 하 싫어요 이 있습니다 저거 정말 배려 없는 배려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 일단 저는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요즘 위험에 빠질 거예요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유도신문입니다 뭐하십니까 네 저는 이상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요 레전드 스포츠 그리고 레전드 스포츠 승마 어 승마 승마 재미있긴 하겠다 승마 재미있는데 하지만 부상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낙마만 안 하면 돼요 낙마? 그거 엄청 아프다 저 그것도 해보고 싶어요 승마 이거 이거 닦아주는 거 이거 영상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거 말발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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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짜 많이 봐 나 그거 밖에 안 봐 저 진짜 많이 봐 그 발톱 엄청 길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깎아주는 거 아 그걸 다 봐요? 네 나 그거 나만 보는 줄 알아요 그거 아무도 못한다 진짜 시원해 네 네 저는 스키랑 스키 그리고 스탕 스키랑 스키 그리고 쇼핑 쇼핑 근데 여기 혹시 땡기실 수 있나요? 줌 인 줌 아웃 오케이 보이시나요? 유동 유동 이게 너무 조그만한 카메라 들면 거친 데가 카메라보다 더 커 저거 줌 되긴 되나? 아동 카메라 아동 쇼핑 명품 쇼핑 명품 쇼핑 다 약간 들고 오시려고 왜냐면 이걸 오케이 한다면 명품 쇼핑인데 이걸 오케이 한 거니까 그런 트릭이 있었어요 오케이 야 너는 많다 저는 스킬 때리 탈 도대체 다른 Deffred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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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휘에요 자 여기 두 butts 있어요 2 템eyed 이겁도 틀렸어 심지어 이거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낚시 왜space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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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가지고 불러요, 제이씨? 응? 너도 똑같이 놀잖아. 아, 영어 가지고? 아, 맞아. 저는 이렇게. 카트 타기와 낚시. 쏘가리 리벤지맨. 쏘가리 리벤지맨. 리벤지맨. 쏘가리 딱 기다려요. 그러면 승희 형. 근데 저는 쓸 게 없어서 이거밖에 없어.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 소우보는 제일 좋아. 네. 니기. 니기. 오, 이거 많이 좋아하는데? 놀이공원이나 손바꼭질하기? 네. 재밌겠다.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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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보 찍기. 화보를 왜 찍어? 우리가 서로 찍어주는. 사진을 제가 찍어주는. 이렇게. 멤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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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하지마요. 아, 그래요? 하지마요. 아, 아니면. 의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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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 이거 어때? 서로 해준 대로 해야 돼, 무조건. 오. 내가 제의해줄게. 내가 뭐 할게. 누가 생각해보자? 둘이 서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평범히 갑시다. 그럼 쫑생이 씨는 뭐 하고 싶을까요? 오케이, 쫑생 씨. 저는 아까 말한 그 산타 그거랑 그리고 직업 체험. 좀 다양한 거. 키자냐 같은 거. 야, 이 나이에 키자냐. 그런 거 말고. 키자냐. 키자냐. 나 근데 키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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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민섬. 작곡해서 프로듀싱해서. 크나. 엘로클라 피해는 여기서 끝내고요. 10분정도 쉬시고. 기민섬 대 에리라. 기민섬. 기민섬. 제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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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10대, 20대, 30대, 50대 막 그런 건가? 이거 뭐예요? 저작진 막 10대들이 비어올 때 하는 행동 막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은 와 와 그쵸 여러분, 이 시각에 가서 넣으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상품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우재현? 잠시만요. 저희가 다른 상품이 필요합니다. 아, 꽝이 있을 수 있겠구나. 50만 원 딱 맞추는 게 뭐 있어? 50만 원 현찰. 상품 꽝. 잠깐만. 그 전에 안에 있는 개수 확인해봐도 돼요? 개수 확인해봐도 돼요? 개수 확인해봐도 돼요? 개수 확인해봐도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많아? 아니, 봐봐. 봐봐. 뭐야, 이거? 봐봐, 봐봐. 근데... 50만 원은... 한국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 아니, 환율로 하면... 와, 진짜 많은데. 진짜 많다. 와, 진짜 많다.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뺐어요? 안 뺐는데? 아니, 성훈이 형 뺐어. 뭐 뺐어? 빨리, 빨리. 아, 재미없어. 뺐어? 이거 뺐어? 이거 뺐어, 인마. 성훈이 형. 성훈이 형. 한국 돈이에요. 한국 돈으로 50만 원? 이거... 많이도 뺐다, 야. 많이도 뺐다, 야. 많이도 뺐다. 대박,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는... 그럼 일단 적을까요, 각자? 근데 50만 원이면 되게 그거야, 비싼. 아, 뭐 하지? 아, 나 벌써부터 고민이네, 뭐 하지?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을 사용했대. 자, 그러면 의류라고 쓸게요, 의류. 신발 막 이런 거 포함도 되는 거죠? 내 돈 주고 살기 아까운 거. 전자기기. 에어팟을 여러 개 사놓을까? 오! 잃어버리니까. 맞아요, 잃어버리니까. 블루투스, 이어폰. 아니, 두 개는 못 사요. 두 개 살 수 있어. 두 개 살 수 있어. 쿠팡에서는 한 20, 한 2만 원 정도. 아, 에어팟 살까요? 오, 정확해. 나 이미 한 4개 정도 사면 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의류. 에너클락 제작비. 에너클락 제작비. 에너클락 제작비. 하나 썼으니까 제가 그렇게 쓸까요? 어차피 저 이거 나올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다. 버드, 아니면 에어팟 프로. 아니, 저 두 개 살 수 있어. 50만 원이면. 두 개 살 수 있어. 두 개 살 수 있어. 그럼 두 개 다? 올가 아니야. 엔. 엔. 좋아. 아니다. 왠지 이러다가 진짜 나올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 아, 뭐 하지? 아, 진짜 뭐 하지? 잘 보거나 해. 괜히 이러면 또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아! 뭐야? 저 이거 진짜. 차려봤는데 너무 비싸서 제 돈 주고 사기 좀 그랬는데. 뭐요, 뭐요? 아, 진짜? 아. 슬러시 머신. 진짜 한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슬러시 머신. 그걸 왜, 왜 찾아봤대? 집에다가 놔두고 해 먹으려고? 네. 그거 진짜 좋아해요. 콜라 이런 거 해 놓으면. 슬러시 머신? 근데 지금 정작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기도 한 번 더. 맞아. 아니, 슬러시 머신은 얼마나 쉬운데. 아니면 그거 라면. 오! 라면 기계. 와, 좋다. 라면 기계. 와, 그거다. 내가 김치 꼭 그만 마셔. 그거. 여기 안에 거의 개미 집이야, 이거. 아, 어떻게 넣는지 저희 마음이 좋아. 진짜? 와, 잠깐만. 근데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뽑아요, 이거? 어, 나 안 넣어버렸는데. 말아놓은 건 의류. 이렇게 해도 돼요, 진짜? 이렇게 해도 된대. 사실 된대, 반응. 아니, 나.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너무, 너무 그건데. 아니, PD인데. 진짜? 진짜야? 너무 바로 찾는데. 슬러시 머신 너무 먹고 싶어. 근데 라면 기계 좀 그럴 듯한데. 답나는데. 이거 뜯는 거 맞아? 뭐? 역시 뭐. 아, 잠깐만. 아, 나 봤어. 아, 이건 아니지. 아, 나 봤어. 아, 이건 아니지. 여기다 이렇게 꽂아 놓은 사람은 누구야? 위에 꽂아 놓은 사람은 누구야, 이거? 누구야?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누구야, 진짜? 아, 진짜 야비하다, 진짜. 아, 누가 포즈에 이렇게, 저렇게 붙여갔다.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 누구야? 아, 진짜. 아니,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어, 누가 이렇게. 와, 진짜 야비하다. 아, 이건 아니지.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진짜 퍼즈 아니야? 와, 뭐야? 누구야, 진짜. 와, 근데 진짜. 와, 정말. IQ 이런 데다 낭비하지 말자. 누가, 누가. 누가.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이거 넣으면 돼요? 지금 딱 하나 잡아서 그것만 잡게. 나 그러려고 했는데. 응. 진짜 어떻게 잡는지 저희 마음이죠? 아, 그러니까 왜 말했어요, 그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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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지? 레민! TFW 너무 긴가? TFW만 할게요. 오케이, 해볼까요? 해보실라고. 탕마스, 탕마스, 탕마스. 레민! 나포셀, 나포셀 TFW, TFW 플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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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랭크. 나포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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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포셀. 플랭크, 플랭크, 플랭크. 오케이, 아무거나. 몸 풀기로 10점 한번. 쬐이 형. 줄줄이? 줄줄이! 줄줄이 말해요, 이런 거예요? 단체전인가 보다. 어디서부터 진행을 하시나요? 둘이 남아볼까요? 한 번 가요? 그냥 아무도 서로 가. 저는 형부터 가. 이게 먼저 하는 사람이 좋아. 네. 아재 씨 형 공개합니다. 사과. 사과를 해보고 있나요? 사과를 해보고 있나요? 네. 아니, 아니, 빨리 해야지, 빨리. 잠깐만, 이제 생각해볼게요. 다 끝났어요, 이미. 아, 잠깐. 아니, 끝이야, 끝이야. 아니, 타임버 빨리 말해야 된다고는 없어서. 너무 재미있어, 너무 재미있어. 하나, 둘, 셋. 진짜 너무 재미있어. 그럼 다시 한 번 해볼까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한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그거 하나, 둘, 셋,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어려운데, 생각보다. 네. 너무 쉬운데? 하나, 둘, 셋. 진짜. 어려워. 야!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레전드. 스포츠를 잘 몰라. 이게 막 수영, 달리기, 막 이런 것 같아. 달리기도 스포츠죠. 사이클, 스포츠. 근데 끝났어요? 오케이, 갑시다. 아니, 아니, 아니. 연습 게임이었어. 오케이, 단체전이니까. 오케이. 몸풀기, 몸풀기. 아니, 아니면 성훈이 형부터 할래요? 저 와. 여기로 가야 될 것 같아. 지금은 연습 게임이 아니면 뭐야? 그렇죠. 지금? 게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미 그냥 망한 거 아니에요, 이거? 오케이, 가서. 진지하게. 제대로 가자. 진짜 제대로 가자. 후사는 스포츠. 호랑이. 코끼리. 토끼리? 아니, 세 글자. 아니, 세 글자. 세 글자.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 알았어. 코끼리 하지 않았어요? 코끼리. 오케이. 코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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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있잖아요. 아우, 게임 못해. 아우. 연구를 매우고. 와, 아까 뭐, 고양이, 강아지 하면. 올라오면 뭐 있어? 기러주. 기러기. 고라니. 고라니도 있네. 암사슴, 숫사슴. 넘치고 넘으려는데. 박종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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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야? 우크릴 있네, 박종수. 자, 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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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자, 이건 원수 캔드. 아, 이게 제일 쉬운 거였는데. 자, 한 방이 큰 거 갈까요? 오케이. 50점짜리. 가자고.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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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하는데. 아, 지금 먹고 싶다, 근데 그냥. 아, 지금 먹고 싶다, 근데 그냥. 세 번 연속으로 하죠. 네, 연습. 오케이. 근데 기회는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자, 연습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응, 연습해도 돼요? 응. 너무 쉬워, 이거. 너무 올라가면. 오. 오. 오, 끝났다, 끝났다. 어떡하지? 한 번도 해보자. 연습 한 번이에요? 연습 한 번이에요? 왜 물에 맞았어? 왜 물에 맞았어? 이거 표정은 어떡하지? 뭐야? 왜 이렇게 빠르니? 정우 형이 알겠다. 도전! 도전! 세 번 연속이에요. 연속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오! 오! 한 번! 희식이 옆에! 희식이 옆에! 아! 도전! 방해했어. 방해했다, 성우이가. 안 들었어요. 도전! 이거 방해하면 안 돼요? 방해 안 하게, 오케이. 방해 안 하게, 오케이. 근데 기회 한 번밖에 없어요? 다 탈락하면 한 번 더 기회 있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야, 빨리 해, 지금. 방해 안 해. 도전! 오! 나이스. 왜 이렇게 잘해? 오! 안 돼! 안 돼! 안 돼! 도전 잘한다. 도전 잘한다. 자신이 없는데. 이러면 니키가 다른 거 아니에요? 네, 다 준대요. 다른 사람. 아, 다 주는 거예요? 네? 아, 나는 개인적으로. 도전했어? 도전 안 했지? 도전 안 했어. 아, 안 했다. 도전. 상황 우여. 진짜. 저는 재능이 있는데? 렛츠 고이! 렛츠 고이! 렛츠 고이! 아, 이거 근데. 도전하면 안 돼요. 잠깐만, 나 연습. 오케이, 나 연습. 오케이, 나 연습. 아, 나 진짜 못해. 아, 나 진짜 못해, 이거. 오케이, 도전, 도전, 도전. 너무 쉬운데? 제이크가 제일 유리해. 입이 제일 커. 저 도전. 도전할게요. 표정 레전드였어. 형, 도전 외친 거예요? 도전. 어허어. 형, 도전 외친 거예요? 어허어. 도전. 어허어, 어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도전하고 맞죠? 비아이 돌려봅니다. 오케이, 가자. 어어허어. 오케이, 가자. 아, 어어허어. 아, 어어허어. 아니, 도전. 아니,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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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전. 아니, 도전. 도전이. 겁나 취했어. 나 여기서 이 정도 보잖아요. 저번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염소인 줄 알았어. 염소인 줄 알았어. 너무 취했어. 편지 편지 너무 취했다. 진짜 아티스트고 추하다니까. 잠깐만. 통편지. 편지 한 번 갑시다. 도장. 도장 끝. 도장 끝. 도장 끝. 도장 끝. 도장 끝. 도장 끝. 그냥 먹자. 제이 형 가자. 너 절대 못해. 피만 주지 마. 제이 형. 제이 형. 잘한다.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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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해. 잘한다. 도장. 오케이. 갑니다. 너무 웃겨. 도장. 못한 사람 한 번 패자 보였죠? 좋다. 가위바위보 해서. 한 명만? 없어요. 한 명만. 한 명만. 잠깐만. 한 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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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던지는 걸 잘해야 해. 오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제이 형이랑 니키. 나이스. 오케이. 내가 1등한다. 저 밀쳐냅니다. 이거 많이 내. 한 번 더 해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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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